안녕하세요. 1차 관세법의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OT 시간으로 우리 관세법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1차 관세법은 우리 관세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무조건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관세사가 관세법을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1차에서부터 관세법을 잘 공부하셔야 2차의 관세법을 논술형으로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1차 관세법에서도 2차에서 조금 필요한 배경 지식은 알려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도가 조금 높아야지 1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 2차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실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강의 방향을 나아가려고 하고 1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오지선다형 중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고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암기법에 제가 암기 시기나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외우기만 하신다면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1차 관세법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실 컴플레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우면 맞추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거는 이런 암기 식으로 외우세요. 이거는 꼭 외우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라는 것만 잘 아셔도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고 이제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에 대한 제가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의 경우는 우리 관세법, 무형영어, 회계학, 내국소비세법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일단 1차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은 관세법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판서를 따로는 하지 않을게요. 그 중에 이제 회계학이나 내국소비세법은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관세법이나 무형영어에서 조금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하시고 나야 수월하게 다른 과목도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1차에서 1과목이 관세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 멘탈관리인데 처음에 시험을 못 보면 나중 과목도 다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 내가 그 2번 문제에 3번 찍었어야 되는데 왜 4번을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에 남아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법을 잘 해두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관세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2차 관세법에서도 내가 잘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멘탈관리가 나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일 때는 관세법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세법을 열심히 해야 내가 이런 실력으로는 관세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 파생되는 배경 지식들이 다른 2차에서 관세평가나 무역실무나 HS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세법은 관세사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관세사 수험생으로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혼자서 공부를 하시려면 이게 막막하실 거예요. 법조문이 그대로 있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약간 중요도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이제 관세법을 공부하시다가 이 법조문의 취지는 뭔가요? 이 법조문은 왜 만들어지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관세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제정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취지도 있고 왜 그 법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점,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2차 시험에서 어떤 중요한 법조항이 취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1차 수험생 분들이 법조문의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정도까지 알고 가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물론 이제 무작정 외우라 외우라 하는 게 싫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관세사를 되기로 작정을 하고 수험생이 되기로 하셨다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제가 조력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라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법 딱 피면 1조의 목적부터 있습니다. 관세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부터 해서 1차 시험에서 바로 이제 실전 적응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수 지금 이 수강하는 관세법이 이론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1차 시험에 대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론을 문제풀이에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이론을 한 다음에 심화이론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강의는 그 세 개가 한꺼번에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이론을 설명드리면 아 이런 부분에서 문제로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론 관세법 목적 1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